자, 우리 저 소준 씨. 아, 소준이 잘하지. 심사위원분 앞에서. 심사위원분 누구야? 소연 씨. 소연 씨. 이 정도 하고 있어. 소연아 이제 끝났어. 소연아. 너 이제 행복 시작이야. 와 좋겠다. 야, 어떡하냐. 소연아. 야, 너 심사위원이야. 일하는 거야. 자, 시작. 그냥. 야, 똑바로 봐. 소연아. 소연이가 형들한테 놀림 받으면 서준이는 똑 당해. 서준이는 똑 당해. 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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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계속, 계속. 계속, 계속. 계속, 계속. 계속, 계속. 계속, 계속. 다시 다른 분께 어플해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야, 이거. 야, 이거 욕심부리네. 국민아, 빨리 당정 있어. 어? 철구 점수 5점. 5점이니까. 은정 씨가 5점 이상은 나올 수 있을지. 어, 무릎을 꿇었어, 무릎 꿇었어, 무릎 꿇었어. 윤정 씨가 점수 안 주면 서준이는 똑 당해. 윤정 씨가 점수 안 주면 서준이는 똑 당해. 야, 무너지네. 야, 무너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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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50점. 50점. 50점이 나왔어요. 야, 50점을 봤어. 예!